청각에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엄청 나왔어요 청각 쓰실 분들은 깨끗이 여러 번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른 청각을 원래 써봤는데 이물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아들이 다 양념을 치대주고 있어요 이쁘게 못 자르나 뜨거워? 완전 먹여서 흐트리는 것 같다. 뜨거워! Whichever은 나의 화품을 바꾸고 보컬을 잘 하다. 그는 그의 일을 향해 mayors한 마지막에 나는 그의 일을 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